자, 이 단무수, 브레이크 떼, 브레이크 떼, 기어 넣으면 브레이크 떼세요. 오르막이 아니면 2개에서 2차로 갑니다. 엑셀 밟고, 더 가서, 더 가서 볼까요? 이제 천천히 그만 밟고, 천천히 밀고 들어온다고 해서, 그릇이 들어온다고 해서, 깜빡이 좀 켜고 들어와라, 쪼! 깜빡이 좀 켜고 들어와라, 쪼! 내가 위반이야, 이거 X가 위반이거든. 내가 조심해야 돼, 저 함을 틀어 봐. 3단. 제가 위반이라도, 저런 세 분이 지금 내가 죽는단 말이야. 2단. 감사합니다.